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얘네라 하나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멍멍이! 멍멍이도 애기라 얘도 엄청 정신없어 원아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그렇지 하나씩 들어야 되는데? 귀여워 뭐니? 고무랑 고리 여기 괜찮네 여기는 경사가 아니에요 여기만 경사가 아니라 제대로 안와 귀여워 놀다왔어? 거미있어 거미 둘 거미 둘이나 있었어 다들 죽게 두 마리 있었어? 다 있었어 원아 강아지 왔어 강아지 보러 가자 지금 아이스크림 하고 과자 같은 거 사러 가고 있어 귀여워 원이가 약간 준혜 어릴 때랑 닮았어 좋아? 언니 동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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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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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샀어? 아유 맛있어 아유 아니 아니면 tick 잠깐 입이 없는데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눈 뜬 거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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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신질내죠 어우 진짜य았쟤? 어우 진짜연예였쟤? 어이가 큰수있을라고nels 이 뒤에서 사과에서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. 집에 먹을게 없어서... 그냥 미역국이랑 카레 사왔어요. 대충 해먹으려고요. 그리고 이거는 카레에다가 묻혀 먹으려고 새우튀김 사왔어요. 2인분인데 저번에 먹어봤을 때 제가 미역국을 워낙 좋아해서 다 먹게 되더라고요. 타깝리는 практически 2시간 전에 다 먹게 됩니다. 입에서 3일 남 полож 뿐 다시али 보내주세요. 아 진짜 노답이에요 지금 이거 그냥 3분 끓물에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라버렸어요 아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고기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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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빵땡이 밥을 줄건데 빵땡이는 밥을 하루에 두 번 정도 먹거든요 근데 그냥 사료만 주면 얘가 안 먹어요 입맛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래서 빵땡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추가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칠면조 힘줄 스트립이라는 건데 빵땡이가 되게 좋아하는 간식인데 이거를 물에 조금 졸여서 넣어주면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빵땡이가 서성이고 있어요 좋은 냄새가 나서 이렇게 엄청 질기다 잠시만 장난 아닌데 북어에 염분기를 한 번 끓여서 쩍 뺀 북어에요 이렇게 조금 쌀아넣어 줄게요 빵땡아 귀여워 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배고파 빵땡아 밥 먹자 빵땡아 밥 먹자 빵땡아 밥먹자 빵땡아 밥땡아 슬금슬금하네 빵땡은 약간 빵땡 wasted 빵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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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또 다른 글로벌처럼 아 이렇게 뜬금없이 빵댕이랑 닮은 애 보여 드릴게요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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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아 귀여워 내 내려갈 자 너무 시끄러워서 안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쿠에가 쏟아있는 게 진짜 뭔가 느낌이 되게 좋네요 오늘 입은 옷 너무 예쁘시네요 그 어디 거예요? 당신 쇼핑몰이야 쇼핑몰이 어딘데요? 6월 오즈요 어디라고요? 6월 오즈요 6월 오즈요 네 6월 오즈 진짜 예쁜 옷들 많이 업데이트 할 테니까 한 번씩 꼭 와주세요 알겠죠? 알겠죠? 오늘 저녁은 쭈꾸미를 먹을 건데요 용두동에 쭈꾸미가 유명한데 저희 집은 매운 쭈꾸미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다 먹거든요 오늘은 이거 해 먹으려고요 오늘은 이거 해 먹으려고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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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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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만이 이게 입고 있지 않나요? 어? 널 발라맛 먹지 않았나? 음... 잘한다 맛있어 너무 좋아요 너무 commanding 자, 먹었자마자 이렇게 노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서 보통 이매트에서는 다리운동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. 다리운동이나 힙업 근데 열심히 안해서 전혀 빠지는 느낌은 안 들지만 운동 한 30분 정도 하고 이제 씻고 레몬차 마시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브이로그는 끝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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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